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향기나는 이런들 세계에 더욱 빨리 가십시오. 이봐요 이 회사 당신 전달라 본사람이야 잔잔한 가슴을 잃은 건가 모르는 세상이 아니지 아, 여기 그리스도와 나의 전화기소니, 가슴을 가만히 우유 맥시로 내고, 가슴을 가만히 우유 맥시로 내고, 가슴을 가만히 우유 신의 희석에도 고통을 쓰기엔 사랑 나한테 나쁜 사랑이여 감사합니다 이 한도 미운 사람아 안 씻어볼라 한 사람이야 잔잔한 가슴을 흔들어 모르는 척하는 가슴 사랑의 희석 낯선받은 그 정도는 가슴에 닿아 있는 게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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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으로 가슴을 흔들어 신의 희석에도 고통을 쓰기엔 사랑 내 한도 미운 사람아 안 씻어볼라 한 사람이야 내 한도 미운 사람아 안 씻어 내 한도 미운 사람아 안 씻어